창원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비하성 발언을 하는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남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열린 창원의 한 유치원 교직원 회의. 원장이 특정 신체 부위에 장식이 달린 옷을 가리켜 아이들이 만지고 싶을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치마를 입은 교사에게는 성적 모멸감이 드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과 학력 수준을 비하하는 등 인격 비하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라던가 선생님들은 수준이 낮다 등의 인격 비하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은 전체 교직원의 절반이 넘는 13명. 이들은 원장이 폭언뿐 아니라 위생인증이 안 된 음식물을 급식소로 반입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도 했다며 한 달 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전 교조 등 7개 교육단체도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와 징계 그리고 갑질 금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유치원을 찾아갔지만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본인 생각이 별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에 방문하시면 아마 응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네요. 경남교육청은 관련 의혹에 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